오늘은 전단지 날리는 걸 또 역사적으로 보고 참여 계셨어요. 머리털 나고 또 처음으로. 새로운 거 걔도 경험하는 거야. 사실은 1980년대에 이미 김대중은 벌써 정권 장악하려고 체계화한테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보고서 어떻게 보냈잖아. 호남방지 아니야 호남방지. 호남방지? 저 양측이 차고마르라 X 아니야. 그래서 돈이 많다? 그러니 호남방지기. 아니 전남방지. 호남방지. 그 일본 놈들 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국차 자식이거든. 그렇죠. 그 중. 그쪽 차장님 그. 그. 그쪽 위에 올리지 마시고. ใ 꽂아지 준비작업이 어떻게 더 좋아요 준비 작업을 한번 가겠습니다. 자원봉사. 봉사 이렇게. 이거 보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기 라면, 의약품, 양말, 학용품, USB 여러가지가 필요가 있습니다. 요게 USB인가요? 아 이건 건전지네. 여기 보면 아마 USB도 보일 겁니다. 어디서나, 이렇게 묵고 있는데 여기다가 좀 연결해 주시면 안합니다. 여기 이거를 한치 넣고 한치 고의. 오케이. 이제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까지 막 묶어놓고, 게 하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도록. Perfect.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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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잘가라! 도리질이 온다.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도리질이래. 몇대라고요? 역시 많이 나오는데. 가스가 작아요. 가스가 작아지는데. 여기로 사 Azer수! 교사고자, 그 중에서 30분. 가스 보호. 과자. 극장. 고소한. 과자. 고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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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춧가루 옆으로, 가로로, 가로로 찍어달라고 주문이 와서 저도 이러고 찍어 있었어요. 동영상떼. 6, 6, 9, 9, 10개. 10개만 하면 되지? 이거 이거까지는 날려 버리고? 저번에 하면 매이다 걸리니까. 1, 2, 3, 4, 5개. 매이다 걸리면 어때? 하나 없어. 1, 2, 3, 4, 6개. 이렇게 날리는데 못 날리는데. 못 날리는데. 그냥 날리지네요. 저거 타면 안 돼요. 그럼 무조건 찍어라. 만약에 오면 그냥 하면 돼요. 우리 할 일만 하면 돼요. 충분히 조금 낮게 날아. 빨리 올라가죠? 순식간에 빨리 지금 올라가가지고. 바람이 저거 되기 때문에. 따뜻한 식당에 그냥. 근데 따만한 식당에 그냥. 정말 내려요. 땀 하면 좋지. 아까 이제 번쩍해. 박치 벌려 버렸어? 박미러. 아유. 아유. 아이 어저께 식당에 왔었어. 여섯 명이. 이거까지 날려 버려? 여기서부터 홀딩. 이제 홀딩. 우리의 여태들이 와가지고 6명은 못날려 막아야 된다고 그래서 왔었어요 식당에 근데 어떻게 냄새 맡고 왔어요? 아니 미치게 어디서 날리는지 모르고 어디서 날리는지 모르고 하늘이 비판에 밀려라 이렇게 고춧가루 이렇게 고춧가루 흰색을 가지고 쩝쩝 쩝쩝 장편에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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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치선택 이 위치선택 건축이라서 떼지 이거 스스로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조금 더 뒤로 못들어가는가 소금 고추를 넣어서 고추를 넣어서 소금 성이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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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를 넣는다 소금 고춧가루 저희쪽으로 가면 안돼요 뒤쪽으로 건너갑니다 뒤쪽으로 건너갑니다 전 Globo 뒤쪽으로 건너갑니다 좀더 건너갑 nonsense 아까 하나 불량 난거죠. 이거. 다 합니까? ㄴㅏ 하나 둘 셋 얼른 가 와우 야 저거 춤추는 거 뭐야? 안 걸린 거 하나 둘 셋 얼른 가 와우 저거 춤추는 거 뭐야? 야 정기줄 아 걸렸어 하나 아니 안 걸렸어 안 걸렸어 다행이다